전혁 전 국회의원 이준석 정권교체만을 갈망하고 꾹꾹 참아왔던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면 일체공식 업무를 안본다고 발표했는데 일도 안하면서 왜 당대표자리는 꽤 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그동안 하는 일이라곤 SNS와 온갖 방송으로 자기 마음에 안드는 윤석열 후보 뒤통수치기뿐입니다. 그 이모티콘 서양에서 조롱과 경고의 뜻이라는데요. 대체 누구한테? 전과사범 이재명한테는 분명 아니고 확실한 내부총질입니까? 이준석과 이재명 공통점이 있네요. 그들의 사전에는 사과나 반성이나 희생이란 단어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. 이 위중한 시기에 2030의 기대를 박살내고 정권교체를 영원하는 국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불을 지르다니 관종 이준석 대처법은 무엇인가? 관종이란 분을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참고로 관종은 관심종자의 준말입니다. 풀었으면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. 그리고 또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무척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그런 일종의 병폐 내지 병을 말하는 그런 새로운 조호입니다. 다시 전효옥 씨의 주장입니다. 그냥 둡시다. 그래 푹 쉬어서 SNS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전화 인터뷰에도 되는 방송에 라디오 부스까지 달려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. 그러면 당도 편안해질 것입니다. 윤석열 후보도 잔신경 안 쓰고 그게 국민들 걱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. 사람들 금방 이준석을 잊어버립니다.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중대 결심 그런 것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푹 쉬시기 바랍니다. 전효옥 의원의 설명은 이렇게 또 작은 이미지로 되어집니다. 이준석이 폭탄주먹고 난 상태에서 오후 8시 44분에 올린 특이한 이모티콘의 영어 소문자 P는 엄지척의 엄지를 땅바닥으로 향해 거꾸로 든 모양의 대결 상태를 철저히 깔아 뭉개주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정말 뭐 얘기 전효옥 전효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조금 전 방송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 받은 바와 같이 무려 75% 정도의 사람들이 이준석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그동안 이준석이 온갖 방송에 출연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들어보면서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파동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또 더 이상 자신이 속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대선 행보에 분주한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한 번 더 이준석씨가 조심조심 또 조심 조심조심 또 조심 신중 신중 또 신중 좀 나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그런데 정 자신이 맡은 그런 직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버거우면 옷을 벗는 것 고려할 수가 있고 누구도 그걸 말리지 않을 겁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